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지난번에는 고맙소라는 곡을 음향을 써서 올려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참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음향보다 쌩이 더 낫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어서 말을 해 제가 즐기는 불운동 곡인데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녹음입니다 그리고 반주도 컴퓨터에 녹음해서 틀어서 그냥 핸드폰 녹음 해드리겠습니다 음향이 좀 소리가 적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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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